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현입니다. 인트로 영상 어떠셨나요?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라우트입니다. 웹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라우팅 요소 4가지라는 주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느낌적인 느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먼 곳. API 서버 라우트입니다.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리액트다, 뷰다, 앵글러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웹사이트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템플릿 엔진을 따로 썼습니다. 일단 노드.js 기반으로 된 것들도 여러 개 있고요. 사실 이제는 그냥 리액트를 템플릿 엔진 용도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템플릿 엔진은 꼭 자바스크립트 기반일 필요는 없겠죠?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ph 기반일 수도 있고, per을 쓸 수도 있고요. 어, 사실 펄 정도까지 가면 저보다는 좀 윗세대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API 서버랑 보통 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웹서버 하나가 DB 쿼리도 수행하고, 서버 로직도 돌리고, HTML도 만들고 다 했다면, 요즘은 역할 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웹서버의 역할 중에서 HTML 빌드하는 건 별도의 서버를 두고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스태틱 HTML을 만들어서 CDN 등을 이용해서 그대로 배포하거나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API 서버의 라우트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HTML 빌드 서버에서 사용하는 라우트입니다. 요청받은 URL에 해당하는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웹 프론트엔드 단에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요청한 URL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론트엔드 라우트입니다. 프론트엔드용 서버에서 HTML을 미리 만들어 보내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 아니 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다시 말하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셨다면, 프론트엔드에서 라우팅 처리를 추가로 해주셔야 할 거고요. 그냥 스태틱 HTML을 받아서 뿌려주는 거라면 그냥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다 쓰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React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구성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버에서 보내준 HTML이랑 요청한 URL 정보를 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면, 이 뒤부터가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가기 전에,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마움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좋아요랑 구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같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누르셨다면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히스토리 API입니다.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기능이었다면, 이걸 이제는 온전하게 프로그래머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페이지가 렌더링된 이후부터는, 프론트엔드 서버에 요청을 다시 넣지 않고, 바로 페이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히스토리 API입니다. URL 변경도 하고, 히스토리 스택에 쌓을지 말지도 결정하고, 모든 걸 직접 다룰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API 서버 라우트, 프론트엔드 서버 라우트, 프론트엔드 라우트, 그리고 히스토리 API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입니다. API 서버 라우트까지는 당연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론트엔드 서버 라우트와 프론트엔드 라우트는 어떨까요? 또 히스토리 API는요? 이게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분명 웹사이트 내부에서 봤던 URL인데, 그걸 주소 입력 창에 직접 입력하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프론트엔드 서버 라우트에서는 해당 URL을 처리하지 않고, 프론트엔드 라우트에서만 처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스토리 API까지 합세하면 별의별 경우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보이는 URL은 바뀌는데, 히스토리 스택은 쌓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 URL은 그대로인데, 히스토리 스택만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액션에 대해서 정말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해서 만들면, 쓰는 유저로 하여금 와 진짜 편하다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와 이게 뭐야 개반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리액트 라우터나 뷰 라우터 같은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따로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그렇다 보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알아서 잘 해주다 보니까, 이게 실제 웹브라우저에서도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해를 할 기회를 뺏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비유를 한번 해보면, SQL은 잘 쓸 줄 모르지만, ORM은 잘 쓴다!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능하면 추상화된 라이브러리 사용법만 익히는 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춰두면, 어떤 라우팅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하더라도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라우팅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두시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적절하게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알고 안 쓰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라우팅 요소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